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신민철입니다 김재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모델 겸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신민철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김재형입니다 저희 영화 노브래싱이 일본에서 개봉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월 28일 2월 28일 일단 일본에 계신 많은 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 영화 정말 즐겁게 관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수영영화다 보니까 일본의 수영에 대한 관심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재미있게 청춘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우정이랑 감동이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니까 가족분들이 다같이 봐주셨으면 좋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해주시고 재미있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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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ddition 저희가 열심히 정우자, 이겨라! 조하님, 조하님! 용심해라. 그래. 네. 내 얘기 하나 할래? 이번 경계에서 지는 사람이 정은이한테서 깨끗이 물러나는 거야. 죽을래? 에이, 친구니까 참 미친 놈. 내가 웬 이 친구야? 얘랑 윤메이트라며? 잘 지냈어? 형은이, 나 좋아해. 이 여자, 제 여자 골라먹는 놈 좋아해? 누가 그딴 거짓말에 속을 것 같아? 너 뭐하는 녀석이야. 그딴 할 거면 당장 때려쳐! 나 국가대표 잘린 건 알지? 아! 어떤 이유에서든 운동선수가 즐기면서 한다고 쪽팔린 거라고. 내가 이 여자 시간동물 맞나! 어쩌자는 건데! 몰랐는데, 나도 좋아하나 봐, 정은이. 한판 붙자! 이 여자 시간동물 맞나! 終わらない僕らの夏息継ぎなしの恋をした君に泳げ。